오늘 우리가 은혜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만 보겠습니다 자 본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이르되 자라였더다 착하고 충손된 종아 내가 적은 의뢰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다 너무 잘 아시는 비유죠 그쵸? 마태복음 25장에 비유가 3개나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그게 열천여의 비유고 그리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쵸?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달란트 비유는 사실은 대부분 달란트라고 하면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 달란트 이렇게 생각,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그 달란트라는 거는 재능이 아닙니다 어떤 뜻일까요? 달란트는 가장 기하고 어떤 값을 줘도 구매할 수 없는 보금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한 보금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유에 어떤 사람에게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두 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뭐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다섯 개든 열 개든 하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달란트를 받은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맡은 아니면 주어진 달란트를 감당하라 아니면 맡은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쵸?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뿐입니다 보금 전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달란트고 근데 그 사명 이전에 뭐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다고 해가지고 모든 믿는 사람들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느 날 모든 교회,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고 모든 성도가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성도도 아닙니다 그럼 사명 이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천명입니다 그쵸? 하늘에서, 위에서 주어진 음성, 말씀, 메시지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들려야 아,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라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게 소명이죠 그쵸? 천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본인이 원하시는 것을, 계획과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럼 내가 그게 깨달아지면 소명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언제 어디서 불러주셨구나 아, 이 이유 때문에 나를, 이런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때서야 사명이 보입니다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증인으로 너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매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하라 선교하라 그쵸?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2025까지, 그쵸? 만명을 향해 도전을 해라 그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원교회에 다니는 성도로서 예원교회의 흐름에 따라 흐름보다는 시간표죠 시간표에 따라 나는 어떤 그 일에 쓰임을 받을 것인가 그게 사명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이 흐름 속에서, 이 시간표 속에서 내가 언제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무조건 똑같이 쓰임 받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탈란트를 주시지 않았잖아요, 주인도 그쵸? 누구에게는 다섯 개를 주셨어요 누구에게는 두 개를 주셨어요 누구에게는 하나를 주셨어요 그쵸? 근데 누구를 더 사랑해가지고 누구를 덜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주신 건 아니에요 개인, 개인마다 맞는 것이 있습니다 맞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목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똑같이 전도사가 될 수 있고 똑같이 중지가 될 수 있어요 그쵸?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그냥 송도 있고 그쵸? 교사도 있고 각자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받은 걸로 지금 있는 이 교회에서 내가 사육하는 이 기관에서 쓰임을 어떻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이 비유를 읽으면서 정말 깨달은 점이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달란트를 받았는데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다섯 개 더 플러스 해가지고 갖고 왔잖아요 주인한테 두 개를 받은 사람은 더 플러스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에다가 파묻었어요 그쵸? 근데 주인이 왔을 때 다들 자랑보다는 그냥 아, 주인님 우리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나, 제 건가요? 죄송해요 이거 꺼주시겠어요? 너무 죄송해요 주인님 우리한테 저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거다 기품을 나눌 거다 두 번째 종한테도 그렇게 말씀 똑같이 하십니다 근데 세 번째 종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주인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런 사람이기 때문이었어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쵸?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무슨 뭐 뺏어가는 사람 무슨 마피아도 아니고 그쵸?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눈으로 그렇게 주인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해가지고 이 한 달란트를 파묻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주인님께 돌려드립니다 근데 돌려드렸다고 주인님이 아, 잘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책만을 하는 거예요 결은 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금을 주셨습니다 그 보금을 우리가 간직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그거를 조경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회사 다니면 회사원한테 일을 맡기면 그 회사원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쵸? 성실하게 일을 해가지고 열매를 결과를 가져오면 사장님이 좋아하잖아요 그럼 더 큰 일을 맡기고 더 돈을 더 주든지 이렇게 보너스를 주든지 그렇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물론 이렇게 비교를 하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금을 주셨습니다 이 보금을 네가 혼자서 멀리 그 누구도 보지 못하게 간직하고 네가 혼자서 누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땅 끝까지 가라고 하셨어요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그거를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이 생명 바치고 그 보금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보금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진 보금을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누려야 됩니다 누린다는 것은 적용하는 거거든요 누린다는 밥을 맛있게 먹는다 누리는 거잖아요 먹잖아요 맛을 알잖아요 직접 숟가락 가지고 젓가락 가지고 먹는 거예요 보금도 마찬가지예요 적용을 해야 그 맛을 알 수 있어요 적용을 해야 나눠줘야 결과가 있어요 네 그게 누림이에요 우리가 보금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직분을 주셨지만 근데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만이 결과가 얻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거 우리가 알면 축복을 받고 모르면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못 누린다 안 누린다 그럼 결국은 경고하시잖아요 어떻게 된다 자기 모든 것들을 축복을 놓치고 밀어내고 재앙을 맡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주셨어요 더 많이 갖고 온 사람한테 더 주셨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보금을 노리는 사람한테 더 누리도록 하십니다 못 누리는 사람한테 도와줘야 되는데 그쵸? 못 누리는 것도 안 누리는 사람들 좀 도와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감성이 아니에요 사실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누리는 사람한테 도와주시고 전파하는 사람이 예뻐가지고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게 주신 그 달란트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나에게 주어진 그 보금 전파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장노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뭐 집사니까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죠 근데 내 머릿속에서 계획을 짜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 미리 하십니다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24회입니다 그래서 요즘 메시지에 항상 나오는 것이 삼 집중 아침 저녁 집중하고 그리고 낮에는 눈이 달라진다고 하시잖아요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어려움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위기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왜냐 왜냐면 내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섰고 기도를 했고 말씀을 받았고 저녁에 내가 받은 응답을 정리를 했고 하나님 앞에 떠섰고 그게 집중 24회입니다 그래야 낮에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왜냐면 나는 이미 무장되어 있으니까 문제 와도 괜찮아요 왜냐면 답이 있으니까 어려움에 와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게 나는 갱신의 시간표이니까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뭔가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인입니다 그거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문제가 왔어 그래 그거는 답이 있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와서 어 어려움이 속에 뭐 아무것도 근데 안 해 기도를 안 해 말씀을 안 듣고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주시겠지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왜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면 그때서야 뭔가를 기도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더 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셨어요 그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서야 문제가 문제지만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려움이 어려움이지만 어려움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갱신할 수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깨달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놈이 있어요 사단이 그 사단이 우리가 못 보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단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안 보이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왔었을 때 결과를 보고를 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받은 복음을 누리고 있었는지 아니면 파묻고 그냥 주인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하시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사명 감당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 나갑니다 각자 자기 현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는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그 현장이 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달란트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럼 나는 현장에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럼 나의 삶이 중요한 삶입니다 그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달란트 하나여도 상관없어요 두 개여도 상관없어요 복음이 있다는 그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는 현장마다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내가 받은 그 말씀이 강단 말씀 주일 메시지 금야 초래한 메시지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를 보는 눈이 열리는 현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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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